쓰십니다. 이와 같이 인식과정을 통해서 삶의 과정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길라자비를 써냈다. 어디에서? 제4장에서. 됐죠. 그죠. 이제 재생연결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길라자비를 써라. 그 재생연결에서 마음이 일어나는 길라자비는 뭡니까? 유명히 길라자비로 돈 내겠지. 그죠. 그죠. 재생연결이라는 자체가 우리 둘이서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재생연결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렇게 재생연결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대서라고 표현했지만 저자는 여기서 재생연결 뿐만 아니라 존재의 지속심과 죽음의 마음도 다루고 있다. 먼저 아홉다스님은 존재들이 거주하는 세상부터 열거한 뒤 그런 세상에 재생하는 마음대로 써냈다. 이래야 딱 놀리고 한 일이고. 맞죠. 그죠. 그래서 범주의 얼굴을 해서 그죠. 이 범주의 얼굴은 5장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아브라자비로 길라자비를 처음에 잘 보면 뭡니까? 아무로 따스리면 거의 대부분의 범주를 4가지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에 1장, 2장, 3장, 4장도 잘 보면 있지 않죠? 핵심 그거는 크게 1장, 2장,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뭡니까? 4가지 세상, 두 번째는 뭡니까? 4가지 재생연결. 4가지 세상에 있으면 그 4가지 세상에 태어난 재생연결이 있겠죠. 4가지 세상은 뭡니까? 세상이 세계인데? 출세관은 세상이 아니라 했는데 세상은 불구해서 기본적으로 세상이 3개입니다. 그렇지요? 욕계 3개, 무색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자비로 선생님은 편의에 의해서 욕계 세상을 다시 둘러 나누고 있습니다. 욕계 악처 세상하고 욕계 선처 세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악처와 선처는 이건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자비로 선생님은 욕계를 악처 세상과 욕계 선처 세상으로 나누기 때문에 4가지 세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 4가지 세상이 태어나는 재생연결으로 또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업도 4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업과 4가지 세상과 하고는 1절로 대응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업을 전체로 했잖아요?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4가지 죽음, 맨 마지막이죠? 이 4가지로 나누는 세상이 태어났으면 맨 마지막 마음이 있어서 죽음의 마음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도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4개적으로 이루어진 4개의 공주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죠? 앞장절에서도 보면 또 짓장도 그렇고 있죠. 아브라자비로 선생님은 분류를 하면 항상 4개를 상당히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또 4개를 하면 분석이 잘 되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사승계하는 거죠? 정신과 원인, 그 원인, 소멸된 경지, 소멸하게 하는 방법 이래요. 4가지로 하면 거의 완벽하게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자비도 4가지로 하는 방법을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혜설입니다. 저장은 이하 17번 문단까지 존재들이 구조하는 세상을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세상을 다시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을 하고 있다. 아브라자비도 선생님은 인식과정을 벗어난 마음을 설명하기에 앞서 이처럼 불교의 우주관을 제시하고 있다. 됐죠? 그렇죠? 간단하게 이런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아브라자비도의 용어를 강화하여 다시 한번 문의해보자. 어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특별한 형태의 재생연결의 알마리가 그 열쇠가 된다. 됐죠? 왜냐하면 한생은 최초의 만한 재생연결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재생연결식은 그 세상에서 다시 존재의 지속심이 되어 그 세상에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고 살고를 거듭하면서 계속 흘러가는데 제가 벌써 수십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욕계에서 과부를 맺게 될 떡에 의지하여 욕계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욕계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색계에서 과부를 맺게 될 떡에 의지하여 색계의 재생연결식이 일어나고 색계의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무색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했습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안구 따르니까 제육은 존재의 경우도 이처럼 떡은 덜판이고 아르마르는 씨앗이고 가래는 수분이다. 중생들은 무명의 장애로 덮이고 가래의 족쇄에 개박되어 저유란 욕계의 중간의 색계의 수성한 무색계의 아르마르를 항류한다. 이와 같이 내 생에 다시 존재하게 된다. 됐죠? 이게 유명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부처님 되어야 하잖아요. 이렇게 초기에는 도처일 수 있잖아요. 당연한 부분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별로 없다고 부정하면 내가 못 봤을 게 없다. 확! 맞죠? 제발 좀 기회 들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업의 덜판이라는 것은 과거의 업의 덜판과 아르마르는 재생연결식입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뭡니까?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는 것은 업이지요? 그렇죠? 업은 한 번만 짓고 맙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덜판에는 어떻게 됩니까? 수없이 많은 그죠? 그 뭡니까? 소위 말하는 나무나 풀이나 그죠? 곡식이나 이런 데서 뭡니까? 수없이 많은 씨앗이 있지요? 그죠? 그걸 어디라 하세요? 그죠? 그 중에 뭡니까? 어떤 하나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르마르는 재생연결의 그 중에 당신을 결정하는 하나의 씨앗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업에 의해서 결정되어 아르마르의 씨앗은 그의 적절한 세상에 떨어져서 그래서 여기서 아르마르의 씨앗은 재생연결식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되겠죠. 그죠? 불을 내리고 업이 주한 영양분을 공급받아 그것의 잠재력에 따라 꿈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이 그죠? 우리 그 한 세상에 태어나게 하는 또 원동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또 관심이 있는 게 뭡니까? 그런 거죠.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예. 한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업을 짓죠. 결국 이 무수히 많은 업 중에 어떤 하나가 재생연결식을 결정하느냐 분명히 미치겠지요. 꿈 안 합니까? 족정합니다. 그런 경신은 그런 경신을 공격합니다. 궁금해 미치겠지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그걸 결정하는가? 그죠? 그렇게 해주죠. 그걸 설명해야 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해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맨 마지막 생을 죽음의 마음 이것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 업을 짓는 과정은 자원의 과정은 많이 일어나겠죠. 그죠? 많은 자원의 과정은 맨 마지막 한 생을 맨 마지막 자원의 과정은 우리 그분이 일어나는 대책이죠. 제한된 속성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 자원의 과정은 다섯 번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느리게 일어난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맨 마지막 자원의 과정이 뭔가 하면 한 생에서 지었던 수많은 업 중에서 재생연결식을 결정한 업을 여기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과정입니다. 됐죠? 그래서 한 생의 맨 마지막 자원의 과정은 업을 짓는 과정이 아니고 뭡니까? 많은 업들 중에 재생연결을 결정한 업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디 결정합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결정하면 됐죠? 뭐라고 하면 됐습니까? 업이나 업의 표상이나 태어날 꽃을 태어날 꽃의 표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형태로 어떤 도치기 했죠? 이렇게 업을 짓는데 이렇게 업들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하나가 당신을 결정한 업이 업 자체로 강하게 나타낼 수도 있고요. 업의 표상 예를 들어서 총으로 고의로 사람을 쏴았습니다. 사람을 쏠 때 총 있잖아요. 십그런 총 옛날에 칼로 십그런 칼 업을 짓는 표상 이죠. 업을 표상 안 그러면 뭡니까? 표상 태어날 표상 표상 세 파트가 있잖아요. 이쁜 세 파트가 있잖아요. 이러면 나 살아납니다. 아이고 내 새끼 나면 어떻게 됩니까? 괴롭힘 한 조금만 쭈 복 거기가 있잖아요. 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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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뭡니까? 아이고 복 박 깨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제 깨끄리 하면 열쇠 천상 천상 33천년 궁전 있잖아요. 123천년 아무도 아닙니다. 대리석 시멘트 다이아몬드로 되어있잖아요. 123천년 다이아몬드 구라 처럼 인천 어떻게 어떻게 나타났습니다. 천상 태어난 태어난 곳의 포상 이 세계 하나의 모습으로 결정이 되어서 나타난 다는 겁니다. 그건 좋다. 결국 어떤 원칙에서 하나가 결정되느냐 지금 어버이 16가지 설명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부당마 키라자비 전부 다 있습니다. 만일에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도 없다는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명을 다해 텐데요. 왜냐하면 너무 개념적인 것은 이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개념적인 이야기로 다 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책 두 권 갖고 되겠어요? 미얀마 선생님이 뭐랍니까? 뭐 하면 우주를 들고도 남을 종이가 필요하다. 맞죠? 개념적인 것을 다 책에다 담은 남은 맞죠? 우주를 들고도 남을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세상과 태어나는 원동력이 업. 그러면 그 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우리 사장에서 나오고 오장 제일 대감 또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맨 마지막 자화 과정을 통해서 업이나 업의 포상의 포상의 형태로 드러난다. 그러면 그 법칙이 뭐냐? 또 16가지입니다. 그중에 특히 무거운 업 임종의 다다를 지은 업 습관적으로 지은 업 어떤 업 이 네 가지 원리로 드러낸 순서대로 있잖아요. 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면 우리 내 삶에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불자로서 있잖아요. 우리는 선의를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선의를 지어야 되느냐? 어떤 악은 특히 안 지어야 되느냐? 우리 세상 살면 악은 안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급적이면 어떤 악은 피해야 되느냐? 이런 가지가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